자신의 반찬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의 반찬을 맛보고 가장 맛있는 반찬을 고르는 건데요. 제일 먼저 시식에 나선 이은경 도전자. 강경순 도전자의 황태구이를 맛보는데요. 반찬계 1인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기에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후보자의 시식이 끝나고.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되는 걸 지목하시는 겁니다.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인가. 과연 그 결과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찍어 결과는 무승부. 그래서 준비한 2라운드 김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달인의 선택은? 홍해 김치의 저희들의 대표적인 음식. 닭발. 우리의 달인 김치 만들기에서 육수에 승부를 거는데요. 닭발과 오리뼈로 육수를 냅니다. 이은경 도전자 역시 김치에 담글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 재료 중에 눈에 띄는 이것은? 인삼이요. 김치에 인삼이 들어가요? 이 겉절에 인삼 넣으면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향도 나서 좋고. 이은경 도전자 역시 김치의 천연 조미료로 쓸 육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연륜이 돋보이는 강경순 도전자는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육수 대신 이 갈색 액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네, 저희는 액젓을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배추 손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추 겉을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어준 후 가운데에 심을 파내는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와, 그 결과 배추가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각이 나는데 놀랍습니다. 끓여서 비린맛을 없앤 액젓을 넣고 각종 양념을 넣은 강경순 도전자. 그런데 이후로는 일반 가정에서 겉절이하는 과정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김치는 간단해야 되잖아요. 간단하지만 강경순 도전자의 26년 내공이 느껴지는 김치. 이에 진짜라 달인도 김치 양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념 재료를 모두 넣고 골고루 섞을 수 있도록 잘 퍼부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육수 위에 양념을 올려놓고 데워주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육수의 짐을 향기를 양념에 매게끔. 육수의 향이 양념에 배어 더욱 감칠맛 나는 양념이 탄생하는데요. 이렇게 정성돼서 만든 양념으로 배추에 버무려주니 그 맛이야 물어보나만 하겠죠? 잘 됐네요. 포김치 완성됐습니다. 어머나 반찬의 고수에 정성이 듬뿍 담겨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추를 단칼에 내리치며 어슷썰기를 하고 있는 이은경 도전자. 그녀가 오늘 만들 김치는 바로 겉절인데요. 김치를 만들기 전 꼭 준비해야 하는 이곳. 육수에 찹쌀풀을 넣어 끓인 뒤 걸쭉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김치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육수의 향이 한 번 더 스며들 수 있도록 고루고루 펴준 뒤 그 안에 고춧가루와 썰어놓은 배추를 넣어 잘 비벼줍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도전자의 김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곳.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과 양파를 썰어 넣어주면 아삭아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잡냄새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엄정한 심사를 해줄 주부 평가단. 먼저 이은경 도전자의 인삼 겉절이. 어떤 결과가 나오려는지 궁금해하고. 강경순 도전자의 겉절이. 열심히 했습니다. 강갑전 달인의 포기김치. 맛있게 드시봐주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김치 시식에 들어간 평가단. 먼저 손으로 뜯어 김치 고위의 맛을 보는데요. 다음은 김치의 단짝. 쌀밥과의 조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밥과 함께 음미했는데요. 음 먹고 싶은데요. 평가단의 평가를 기다리며 초조한 세 사람.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와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한 점 많이 채워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최고의 단인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